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길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난도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토의 영혼 간절히 기동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시민의 영혼 평강이 오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원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 기울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졸업 예배에 오늘 졸업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진심으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오늘 이때까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계와 사랑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것들이 여러분의 앞길에도,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길에도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말은 혹은 졸업식이라고 뜻으로 쓰이는 영어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레이주에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졸업식은 곧 벌어가는지 아세요? 커벤스노트라고 합니다. 커벤스노트, 세러머니 이렇게 말하죠. 졸업식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그레이주에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티노에서 나온 겁니다. 라티노 그라두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그라두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스텝, 단계 혹은 계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주에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어떤 한 단계에서 단계를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예식이다. 그런 순서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첫 번째 계단을 밟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을 밟는 것처럼 우리가 한 스텝을 마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졸업이다. 그레이주에이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커벤스먼트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북미 지역에서 졸업식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해요. 커벤스먼트 세러머니라고 하는데 원래 이 커벤스먼트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 졸업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커벤스먼트라는 단어의 뜻은 beginning, start,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커벤스먼트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북미에서 졸업을 커벤스먼트 세러머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졸업식이 아니라 원래 뜻대로 하면 새로운 시작식이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예식이 바로 졸업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졸업생 중에 우리 킨더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라 어딨나요? 나라하고 다현이 어딨어요? 네, 저기 앉아있네요. 우리 나라하고 다현이는 이제 그 말대로 한 스텝을 마치고 킨더라는 스텝을 마치고 다음 스텝으로 다음 스텝이 어디죠? 에레멘터리 초등학교를 졸업한 주희 주희 세미니 저 뒤에 있어요. 주희하고 세미니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스텝을 마치고 이제는 중학교 미듀스쿨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졸업한 재미니 재미너스 팀 주희, 거리, 저스틴, 신거리죠? 저스틴 아닙니다. 신거리 한국 간 건 히, 그리고 하늘이, 하늘이, 하늘이는 중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마치고 심지어는 하이스쿨에 간단 말이에요. 하이스쿨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민지, 민지 저기 있네요. 그리고 예리, 예리, 민지 예리는 이제는 새로운 직장으로 또 새로운 학교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스타트, 비기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다음 단계로 혹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단계를 잘 마쳤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지난 단계를 잘 마치지 못하면 사실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이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지난 단계를 잘 마친 거, 그리고 그렇게 잘 마쳐서 이제 새롭게 다음 단계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단계로 마친 사람하고 수고 많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제 졸업을 할 여러분들은 새롭게 출발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 스텝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자유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하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르쳐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얻게 된 이 권리와 이 자유를 함부로 쓰지 말고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물론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아니 세상의 모든 권리와 책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거기에는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Responsibility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한 그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자유고 그게 진짜 권리라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자유,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권리는 차라리 차라리 얻는 게 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반의 킬도부터 그것을 졸업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혹은 교회 학교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권리와 책임을 권리와 자유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준비된다 라고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와 권리를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권리심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자유와 권리를 얻도록 권리심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머지 집사님이 조금 전에 읽어주셨는데 벌써 잘 기억이 안 나시죠? 13절에 있어요.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권리심을 받았다. 그러나 자유를 받은 너희들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서로 사랑으로 중도로 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든지 상관하지마 이것이 아니라 오직 반대로 오히려 너희가 얻은 그 자유로 나는 스스로 사랑으로 중도로 탈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자유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마음대로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도 자유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게 자유 같지만 사실 그건 가짜 자유예요. 자유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의 그 의도를 우리가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해주셨지만 그 자유는 선악관을 까먹어도 되는 자유는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맛을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관을 까먹지 마라. 그 자유는 우리에게 해로운 선악관을 까먹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한 거라는 거죠. 나를 해치는 자유는 나를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자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였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였어요. 죄의 종이라는 건 뭐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 자기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매일매일 죄를 찍고 사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빚값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죄에게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롭게 사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요? 다시 또 죄를 짓는 삶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안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되겠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니까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말로는 무슨 상황이야.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갈 권리도 있는 것 같고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마치 그런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거의 다 죽어갑니다.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도 수영을 잘 못하는데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음부터는 물가에 오르고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자마자 그 사람은 다시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나는 뭐한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주신 분 죄의 종으로부터 구해주신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내가 내 목숨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자유가 있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자유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 더러운 일을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들께서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를 맞이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제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이제는 예전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 다닐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권리도 있습니까? 새로운 단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을 갈 권리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료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로운 사랑으로 살 권리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있는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책임이 있는 권리가 진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한테 놓인 새로운 스템 그죠? 그 새로운 출발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자유와 참 권리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전 단계를 잘 마치게 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이제 그들이 걸어 나갈 새로운 단계 또 새로운 출발 앞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